함께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서 성묘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마 하늘공원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요일 앤 인터뷰로 하늘공원 박미란 과장과 함께 성묘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추석에 제일 바쁘실 것 같아요. 물론 설에도 바쁘시고 그죠? 네 맞습니다. 명절 때 진짜 바쁘실 것 같은데 울산하늘공원 추석 연휴, 설 연휴 이렇게 명절 때마다 찾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일단 우리 울산 시민분들께 울산하늘공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울산 유일의 공설 장사 시설인 울산하늘공원에는 명절마다 많은 시민들께서 찾아주시는데요. 울산하늘공원은 운구, 장례, 화장, 봉환에 이르기까지 장례 절차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장사 시설이고 무색, 무취, 무연의 완전 연소 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최첨단 장사 시설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기피 시설인 장사 시설을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유치한 시설로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님비의 완벽한 극복을 보여준 모범 사례로 손꼽힙니다. 특히 울산하늘공원은 친환경 장법인 공원형 자연장지를 운영하고 있어서 전국 각지의 장사 시설에서 매년 선진지 견학을 올 정도로 우리나라 장사 문화를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종합 장사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하늘공원에 대한 소개를 들었습니다. 양산 통도사 근처에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님비의 완벽한 극복을 보여준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일단 내일부터 거의 연휴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부터 귀성길 운전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연휴에 가장 바쁜 곳이잖아요. 명절맞이 하늘공원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도 많은 참배객들이 방문할 것을 대비해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참배객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석 연휴 종합 운영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 사전 안전점검 및 방역을 실시했고 연휴 기간 혼잡이 예상되는 교통 상황에 대비해 임시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또 원활한 교통을 위해 관할인 울주경찰서, 양산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울산하늘공원 일대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연휴 기간 비상근무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이 울산하늘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신데 무엇보다도 임시 주차장이나 또 경찰과의 협조체계를 잘 구축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절 연휴에 비슷한 시간대에 한꺼번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통 혼자부터 해서 교통사고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명절에는 설 당일에만 약 2만여 명이 방문했고 연휴 기간 동안 모두 4만 9천여 명이 찾으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시는 것만큼 명절마다 발생하는 주차대란과 재래실 이용을 위한 참배객들에 관해 다툼 등은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또한 대규모 인원의 밀집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은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참배 간소화를 작년 설 연휴부터 시행하고 있고 시민들께서 하늘공원 이용에 편리하다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참배 간소화는 재래실을 임시 폐쇄하고 휴게 공간에서 음식물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고인에게 참배와 헌화만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휴 기간 울산하늘공원 봉안시설에서는 참배는 가능하지만 재래실 사용 및 휴게 공간에서의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명절 기간 시행하는 참배 간소화는 많은 참배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분들의 많은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참배 간소화. 지난 설 연휴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봉안시설 참배는 가능하고 재래실 사용이나 휴게시설에서의 음식 섭취는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하늘공원 찾으시기 전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이 참배 간소화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좀 하늘공원 풍경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전과 그 이후에 달라진 모습들요. 네 참배 간소화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재래상 차림 없이 참배와 헌화만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재래상 차림이 없어져서 재래실 이용에 대한 분쟁이 많이 사라졌고 체류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주차 회전률이 좋아졌고 주차 혼잣 및 진입 도로 정체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네. 특히 명절 재래상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면이 있어서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음식 준비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단은 시민들께서 기분 좋게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전한 시설 운영뿐만 아니라 새로운 장사 문화를 선도하는 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네. 참배객들로부터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얻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주차 회전률도 그렇고 분쟁도 없어지고 일단 주부 입장에서는 음식 준비 안 해도 된다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참 좋네요. 앞서서 우리 울산하늘공원에서 친환경장법인 공원형 자연장지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름이 좀 어렵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형 자연장지 이게 뭔가요? 네. 울산하늘공원은 친환경장법인 잔디장과 수목장으로 조성된 자연장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고를 수목과 잔디에 모시는 자연친화적인 안장 공간입니다. 매장과 실내 봉환에 비해서 가장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안장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연장지는 자연친화적인 장점 이외에도 관리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후손들의 부담을 털어주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최근 많은 관심과 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울산하늘공원 자연장 이용률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하늘공원은 개원 이래로 지금까지 플라스틱 조화를 일절 금지해서 타시설처럼 조화로 인한 화려하고 인위적인 묘지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수려한 주변 영남알프스 산세와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어우러진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는 우리나라 친환경 장사 문화를 선도하는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늘공원 친환경 자연장을 통해서 고인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예우로 자연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방송을 통해서 울산하늘공원 자연장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늘공원의 자연장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명절 기간 동안 하늘공원 방문 계획 세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방문객들을 위해서도 당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울산하늘공원에는 2만 9천여 분의 고인이 모셔져 있고 인근에 삼덕 및 솥발산 공원 묘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 동안 많은 인원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설 기간에도 약 4만 9천여 명이 울산하늘공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덕 및 솥발산 공원 묘원 참배객들까지 합치면 인근 도로는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명절 당일에는 가장 많은 참배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명절 당일은 피하고 추석 전후로 방문해 주시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절 당일 방문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께서는 올해에도 울산교통방송에서 추석 당일에 울산하늘공원 일대의 교통 상황을 안내해 주신다 하니까 추석 당일에는 울산교통방송 채널 104.1을 꼭 청취하시면서 이동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설명절에도 시민들께서 울산교통방송을 청취해 주시고 참배 시간을 분산해 주셔서 큰 정체 없이 시민 모두가 편하게 참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울산시민과 울산교통방송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이왕이면 추석 당일보다는 다른 날에 참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추석 연휴에 아무데도 못 가고 일하셔야죠? 네, 그렇죠. 네, 저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지금까지 울산하늘공원의 박미란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이 시각 교통정보